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너는 언제 죽는다 예언이라고 그날이 되면 진짜 지옥으로 데려간대 세진리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본보기 뭐 이런 개념이 가는데 형사님들께서 수사를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 괴물 같은 게 신에 계시라고?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만약에 진짜로 나타난다면 세상이 진짜 끝났다고 믿나 봐요 쟤네들 온다 파살채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 살려줘 살려줘 여부로 버러져라 개인다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 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 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율성이란 호구는 나의 자율성이란 사회